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두구 두구 채널 최배우2 신배우 다 모셨습니다 점심 미스타링 쓰리아타마스 미스타링 와가지고 점심 보고 왔어요 우리 뭐 점심인데 뭐 우리 시간 많이 토요일이잖아 그쵸? 어떤 토요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좋은데 가야돼요? 좋은데 가야돼요 한번 치우세요 한번 요요요 우리 사랑하는 라면이 형님이요 점심을 이거에요 라면이 형님의 점심을 요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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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주세요 방송에 자 우리 친구들한테 형님 방송에 앵팅이 될 수도 잘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앵팅 맛있어 먹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게 낫는거야 이게 안그냥 음 맛있어 음 음 음 중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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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좀 나와봐 카메라 안 잡힌다 나 정신 너무 없다 자 자 이따 메인 메뉴 나오면 맛있게 되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구독 좀 좋아요 부탁해요 네 시간찍 어? 안녕하세요 우리 가라오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홍길비씨 여기 홍길비씨 네 부잉부잉 하하하하 우리 그냥 살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가 어제 술 엄청 먹어가지고 이제 온촌 왔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감사합니다 여기 온촌 와가지고 우리 말레이시아 산타크로스 말레이시아 산타크로스 소개합니다 Jews 아버지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JW 사실 잠깐만 pluck 나 너 펜지 넌 ils 반요은? 반요은? 아니요 반요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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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과 온천으로 가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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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백질 제가 이제 코코넛을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말인데 다들 행복한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에브리티 어 땡큐 쏘 마치 그리 마카세 메리 크리스마 메리 크리스마 메리 크리스마 아 맘 메리 크리스마 승우야 친구 인기가 어떻니 어 어ality 로보 면 케이팝 스타이 케이팝 스탈 어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 나오면 민간 외교 외교 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잔잔 바래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뭐 좀 이렇게 어 좀 reprim해서 받을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좋아서 어디봐도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우리 친구 숭우는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. 저 뒤에 마사지 보이시죠? 저 밑에서 우리 친구는 마사지를 받고 여긴 굉장히 저렴해요. 그냥 뭐 로컬 프라이스입니다 로컬 프라이스. 그래가지고 숭우야 어때요? 여기 오니까 초강 한 마디. 온천. 인쇄수름하셨는데 술이 낫겠네요. 유황 온천 맞지? 이건 뭐 선생님들만 오는 게 아닌데 좋은데 또 친구들 또 데려와주고 구독, 좋아요, 100개 부탁한다. 콕콕콕. 뿌잉뿌잉 부탁해요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친구 여러분들. 우리 여기에 코코넛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. 자리가 없어갖고 예쁜 아가씨들 두 명이랑 같이 합석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아빠 까봐. 감사합니다. 두리안 아이스크린데 술 먹고 보니까 영 안 좋아요. 속이. 감사합니다. 온천에 오면 앞에 코코넛도 팔고 라면도 팔고 다 팔아요. 그러니까 매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매점. 아이스크림 이거 하나 1.5링기 줬어요. 음.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보. 야. 안녕하세요. 아빠 까봐. 슬라임 아빠기. 사랑해요. 굿모닝 아살라 말라쿰 말라깜살라